간다. 철학기, 철학기. 스타트 좋은데? 스타트 좋은데? 스타트 좋아. 철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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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기. 어? 언니들 자리 다 뒤열놓고? 네. 어? 야, 행사 많이 했는데. 지금 앞뒤만 팔색처럼 바뀌고 있는데. 잘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형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렇게 튀어나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네 곡 들었잖아요. 그냥 대본다, 여기 옆으로.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리가 다르다. 저는 오른쪽에서 많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본 대형 변화는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대충해. 그냥. 이런 거 저희 용납 못합니다, 지금. 한 분만 더 그냥 이 상태에서 왔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티아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뒤에다가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야. 네. 그래, 이게 세영이야. 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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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예요, 지금 파트. 비가 났어, 비가 났어, 비가 났어. 비가 났어, 비가 났어. 비가 났어, 비가 났어, 비가 났어. 그래. 이게 세영이지, 이게. 그렇지, 이게 세영이야. 이게 세영이야. 인재 움직임이야. 인재 움직임이야. 저쪽이 게임하네. 저쪽이 이제 나머지 멤버들. 우리랑 잘하는데? 1절 맞추지 말라고요, 여러분. 주세요. 세영이야, 세영이야. 세영이야, 세영이야. 세영이야, 세영이야, 세영이야. 비가 났어, 비가 났어. 야, 진짜 맞네, 진짜. 진짜다. 진짜요? 진짜 나타났다, 진짜다. 아, 신분기니까. 러비, 러비, 러비. 계속해 봐봐, 계속. 언제가 너무 틀릴까. 왜 이렇게 안 틀려. 계속해 봐봐, 계속. 언제가 너무 틀릴까. 러비, 러비. 이야, 잘 맞네. 마지막.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떻게 하러 갔네. 러비, 러비, 러비. 주세요. 어떻게 하러 갔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봐드려야죠. 신곡이니까. 제가 많이 봐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봐드려야죠. 여기, 여기. 그래, 그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왜. 운정량은 춤이 왜 혼자 달라요? 제 파트예요. 제 파트, 제 파트. 혼자, 혼자 이러고 있길래요. 아이고, 제가 있는 애들이. 몰랐어. 너희들, 너희들 이번 판에서 끝낼 거야, 이제. 음악. 왔어, 왔어. 갔어, 오. 잘한다. 수아, 왜, 이렇게. 여기다. 땀땀땀땀땀땀. 잘한다, 제 알아. 오, 잘해. 오, 잘해. 아, 지현이. 넘어져요. 아니, 잠깐, 나 어머니야. 멤버와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아, 아깝다. 아, 아쉽게도. 아쉽다. 우리는 추론하려고 이번 노래만 성공하면 그냥 성공하려고 했는데. 다 왔는데. 원래 맞대요? 아니, 근데. 아니, 왜. 원래 막 이렇게 3명 뭉쳐있거든. 내가 보니까 여기 갔다가. 다시 한번 줘 봐. 이게 안 그러라고. 우왕장하다. 맞구나. 맞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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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현이 형. 지현이 형. 지현이 형. 지현이 형. 지현이 형. 랜덤 플레이 댄스라고 아십니까? 네. 어? 그거 랜덤으로 틀어주면 저희가 대형 맞춰서 쭉. 댄스 있어. 근데 이번에는 현아 형은 좀 그러면 다리를 탔 수 있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저 괜찮아요. 아니, 쉬어야 돼요. 아니, 쉬라니까. 불편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되게 많이 움직이고 그래야 돼요. 아,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아 형, 혹시나 좀 불편하시면 저희한테 바로 말씀하십시오. 네네. 자, 과연 우리 나인 뮤지션은 어떤 팀목을 자랑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센터 어디야? 자, 다시 하는데요. 아니, 연습해. 연습해. 저희가 티켓 원웨이가 이게 똑같은 구다리가 두 개예요. 그렇죠. 구다리라니까요. 파절. 파틀? 파틀. 구절. 그러니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무도가 나오면 누구 한 명이, 센터가 세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한 명이 치고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잖아. 난 여기 특경이라고 해 봐. 지금, 지금. 그런데 나는 그래도 기억이 안 나. 나로랑 불안해서, 불안해서 이렇게. 회의도 그렇게 하면 돼. 시작! 파이팅! 파이팅! 자, 대박!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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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마에있어 보여. 갈마에있어 보여. 갈마에있어 보여. 꼬마꼬마, 꼬마꼬마. 꼬마꼬마, 꼬마꼬마. 개형이가 맞습니까? 세라니 여기 진짜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맞아요. 내가 원래는 저쪽이었거든. 아니 세라야, 맞아요. 언니, 언니, 저 여기 맞아요. 이거 북해서, 그럼 여기야? 아, 여기라니까. 근데 난 세워주는 대로 해미가 됐어 그냥 세워주는 대로 침착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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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아 좋아 침착해! 침착해! 동화 세요! 원 레이 원 레이 원 레이 원 레이 오케이 침착해 원 레이 한참을 너 내게 가버린 맘 아휴 다 맞는다 다 맞는다 자, 공! 자, 우리 세라야 보셨죠? 이제 뭐 하지 마세요 분위기야 하여튼 해보면 되는 거야 되게 어렵다 같은 구역이 많으니까 궁금하긴 했는데 대형 잡을 때 서로 막 잡다 가고 있네요? 서로 막 얘기하면서 하네? 아, 이게 저희가 요새 행사철이라서 행사철이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야, 저 조금만 더 조금만 가 마이크 다 있으니까 요건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 음악 시작! 오, 맞다! 맞다, 맞다! 자기들께서 놀라고 했어 오, 이거 맞았다! 오, 이거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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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야! 세라야! 넌 뭘 해도 주몽이야! 이미 파랑비를 느꼈어! 나 여기 맞았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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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멤버가 다 모인 상태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진짜요? 오, 진짜요? 사실 지난번에 6분만 나왔을 때도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저희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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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야! 오늘은 이제 풀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인 뮤지스만의 또 아름다운 선이 살아있는 칼군무 저희가 기대봅니다 또 이생양하고 에릭 양이 약간 좀 날로 먹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1절, 2절 다 다르게 춤추셔야 돼요 노래가 나무도 프로답게 또 잘해요 그죠? 자, 나인 뮤지의 슬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음악! 로우! 가볍게 시작하자, 가볍게! 형님!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죠 네, 애교지, 애교! 자, 페라 고민해줘 예, 페라 예, 페라 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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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서 끝낼까요? 하실하실한가요?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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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장님 멋있어, 부사장님! 부사장님 멋있어! 아까 은 씨가 언니, 뒤로 가라고! 근데 이제 되게 여유로워! 막 밀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요? 막 밀고 있는데도 막 다가갔다! 그러면! 그리고 부사장님은 그거 잠깐 했다고 벌써 앉아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어 학생의 수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어 좀 더! 더 빨리 해주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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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가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남의 날이의 출동! 아, 그것도 이제 그것도 말해도 안 돼? 와, 왜 이물 안 먹어요? 남의 날이의 출동! 남의 날이의 출동! 아닙니다! 맞지? 미칠끈하게 있어 까딕됐어 까딕냈어 박명수야? 까딕냈어 아, 너무 와닿는다 말은요 그만, 주세요! 어디 가? 어디까지 틀리나 보자. 어디까지 틀리나 보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랑이 멀고 그게 넌 멀고 지키는 맘마전에서 넌 좋아해 지키지 않으면 모두 웃어버린 눈 속에서 나를 잊어버린 너를 잊어버린다 사랑이 멀고 그게 넌 멀고 지키는 맘마전에서 랜덤 블랙 내가 다음 코너 하자 지키가 왜 센터에 있는 거야? 아니 얘 진짜 센터에 있는 거 아니야 지키가 안 나거든 지키가 안 나거든 지키는 맘마전에서 랜덤 블랙 댄스 소진, 금조 괜찮겠어요? 처음이잖아요 소진하고 금조 양이 처음으로 왔으니까 만약에 랜덤 블랙 댄스에서 첫 번째 성공하면 소진 양, 금조 양을 저희가 소원 하나 드려드릴게요 원하는 거 소원을 미리 정해둘까요? 우리 회의 시간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진, 금조 양한테 둘이 둘이 넌 왜 그래 소진, 금조한테 얘기하네 두 사람 두 사람 소진, 금조 양 얘기만 듣겠습니다 금조 양 어떤? 나임뉴스 소고기 회식 소진 양은? 다음 주 나임뉴스 1일 MC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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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다음 주 저희가 녹화가 없거든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가 없어요 다다음 주 오늘이 막방이에요 오늘이 막방 진짜 막방이네? 아 약간 또 이미지 세팅하는데 소진, 금조 양 일단은 그러면 한 번에 성공하면 투풀 하루 저희가 회식감을 시켜드립니다 소진, 금조 양 양을 봐서라도 단 한 번에 성공할 경우입니다 되지, 성공 되지 성공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괴기 먹자 괴기 한우 먹자 한우 와 한우 자, 음악 주세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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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번 더 우리 사이 꿈속을 헤매고 있어 유니케 서 있는 아, 잠깐만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라는 그 와중에 누울 때. 좀 더 이쁘게 누우려고 어떻게 그래서. 다 누워놨는데. 혜민은 진짜 프로야 노래 바뀌자마자 가면서 누워 가면서 눈물 내가 있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어디를 누울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눈물 쳐 눕고 나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혜민은 진짜 가면서 누웠다니까 저도 혜민처럼 해요 이렇게 해서 소고기를 낚아주게 탈락이죠 미나야 에리나 이런 혜민 같은 파이팅 좀 보여달라고 자 그러면 2불은 갖고 아니 아니에요 돼지 그 대신에 돼지 국산으로 그거보다 못하면 혹시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겠죠 마지막 패티까지 있어요 패티까지 있으면 괜찮죠 주세요 음악 주세요 박수 저기요 이쪽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쪽이요?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있잖아 이쪽이 있는데 이쪽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신호도? 이렇게 엉덩이 빼고 있어? 제 파트예요 제 파트예요 나는 격리 구경하는 사건을 봤어요 지옥에 없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냥 곳곳이 다 지뢰밭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안타깝습니다 돼지 날라갔어요 돼지 잘가 튀다 튀다 튀김사이다 갑니다 마지막 랜덤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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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뻔한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음악 주세요 라스트야 이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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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튀김사이다 가지고 싶다 가져야 돼요 음악 permett 礼 계속 랜드 브랜드 성공! 여러분 성공이지만 정말 웃겼어요. 선아 그냥 가보내야 한다. 우리 나의 뮤지스 튀김 앤 사이다 획득! 랜드면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안무 나왔어요? 뮤비움밖에 안 나왔어요. 뮤비움만 완전하게? 음악 주세요! 아유 떨려. 여기까지 워밍워밍입니다. 네 워밍워밍이니까. 너보다 미친 것 처럼 너네 미친 것 처럼 아 혜연아 틀렸다! 혜연아 틀렸다! 혜연아 틀렸다. 안 틀렸는데? 혜연아 틀렸어. 나 이거 할 때 너 이거 했잖아. 아니 언니 안 보여. 야 네 명이 이거 할 때 이거 한다고? 아니 그래요 언니. 화나 파티 화나 파티. 진짜. 이렇게 우리가 봐준 거예요 언니가 하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맞아요. 그래요. 제가 물론 잘못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화가 나있어요. 아 미쳤잖아요 노래 미쳤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저기요. 무슨 검찰처럼 이렇게. 예? 조사한테 이렇게.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보지 마세요 눈빛이. 아 초조해서 그래. 초조해서. 자 음악 주세요. 아 우리 형도 씨의 초조한 물질. 느긋아 그다음에 우리 형нибудь Laut독가. 아 catastrophe. 어 派인지. Aaa Ahh Ahh 마라 암! 야 이제 영vore 그럼 뭘 먹고. 빨리 자는 거래. Ste sommigen 아버지. 네像의enty pharm 돌음 알 derrière. 마침聊. 나 정말 미친 거 보려고 그러니? 미친 거 같잖아. 미친 거 같잖아. 나 정말 미친 거 보려고 그러니? 미친 거 같잖아. 야 뭐 안 봤는데 대훈이. 미친 거 같잖아. 오늘 노래 잘 맞는다. 야 뭐야. 뻔뻔한데 얘네들 모두. 야 잘한다 잘해. 미친 거 같잖아. 아 그래? 야 춤을 안 추냐고 해? 야 춤을 안 추냐고 해? 우리 춤을 안 추냐고 해? 야 왜 이렇게 춤을 안 추냐고 해? 야 왜 이렇게 춤을 안 추냐고 해. 저기요. 소민이, 소민이. 저기요. 아니 남지 형. 남지 형 노래로 와봐. 소민이, 권소희 형 노래들. 야 노래들. 아니 얘네들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노래들 둘이 워킹 아니야? 너무 구경하고 춤을 안 추냐고. 맞아요. 원래 구경합니까? 네, 네, 네. 이게 맞아요 원래? 아니 앞에 이렇게 땅사님 노래 부를 때 구경합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구경해요? 이게 아니고. 풀이, 풀이. 풀이요. 풀이요, 풀이. 근데 왜 혼자만 춤추고 나머지는 다. 야 그건 풀이야. 진짜, 진짜. 진짜 풀이. 진짜예요. 풀이. 풀이 맑으면 풀이 눈 걸어도 되고. 그래서 이분은 풀이하게 눈물을 주는 거예요? 네. 원래 저희가 또 틀리면 티가 나는 성격인데. 아니 티가 나는데. 티가 안 나. 진짜로, 진짜 안무. 원래 안무대로 그대로 한 건데. 아, 또 이렇게. 진짜. 좀 풀이가 많아요. 근데 왜 울죠, 원래. 너무 웃겨서. 너무 웃겨서. 너무 뭐가 웃겼죠? 우리 지정말 했어. 지금 너무 웃겨요. 이 상황은 웃겨서. 왜요? 심하게 웃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뭘 느꼈냐면. 다들 좀 더 뻔뻔해졌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이런 거는 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알죠.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잘 봤어? 음악 주세요. 이야, 시위를 알죠, 시위를 알죠. 아, 이 노래는 됐고. 다른 노래 들어봐요, 다른 노래. 학교 끝나고 갈 곳 없나요. 집안일 끝내놓고 할 일 없나요. 배달 끝나고 방황을 안아요. 지겹고 지구 안에서. 대형도 좀 이상한데. 대형도 이상한데. 왜 그래. 또 또 또 또 신나게. 또 또 신나게. 또 또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넌 모른 것 하나하나 핫 이슈. 잠시만. 그 전 노래가 뭐였죠? 뮤직이요? 뮤직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우리 대형 교체가 없나요? 네, 없어. 아니, 사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핫 이슈는 대형이 그때그때 달라요. 너무 달라요. 미안한데 여러분들. 이게 행사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이거 준비했죠? 아니. 이게 행사 버전. 지금 방송이잖아요. 방금도 이렇게 해주세요. 행수도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방송 버전 원하신지 몰랐어요. 이게 다 행사랑 얘기가 된 부분. 얘기가 됐어요. 아니, 이게 인터넷인데. 아니, 저희가 알죠.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아니, 아니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잘 맞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뭉치는 보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네요. 잘못한 사람 없어. 이거 잘 맞는다. 방송할 때도 막 사람들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래? 왜? 왜? 재밌는 거 없을 때는 없는 거. 아니, 있는데 저렇게 틀렸다 보니까. 내가 욱이시니까. 재밌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밥이랑 많이 다른데. 진짜, 그럼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거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이번에 맞으면 저희 삼촌이랑 밥 먹는 거죠. 아니, 정말 소중해. 소중해? 소중해? 갑자기. 저기, 언니 터졌어. 언니, 일로 와봐요. 저 언니 작년부터 한 사람이에요. 잘 몰라. 저 언니도 행사는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저희 매니저였어요. 우성아, 일로 와. 다 왔습니까? 야, 이거 맞냐, 안 맞냐? 맞. 맞어요, 맞네요. 빨리 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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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맞아요, 진짜로? 다 맞습니까? 예, 팬들도 알고 있는 건가요? 아, 맞잖아. 아,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되게 많이 빵 터지시던데. 아, 이거 좋아가지고. 얘가 행사 때도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도 팬이라서. 원래 되게 흥이 많은 친구예요. 우리 옆에서 행사 때 춤춰요. 너 뭐야? 아, 뭐야? 너 사이코이지. 너 맨이지 아니지? 맨이지, 맨이지. 맨이지, 맨이지. 어린애예요. 어린애예요. 자, 자격증 내라. 아, 어린애예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아, 너무 너무 아니었나. 어린애야? 박수래? 아, 너무 20대 초반이에요. 왜 20대 초반이야. 뭔 일이 있었냐? 저기 잠시만. 뭔 일이 있을 때 20대 초반이야? 제가 지나갈게요. 소연이 지금. 아, 너무 많이 했는데. 휴지 있어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어가야 돼. 그 감정 이어가야 됩니다. 음악 주세요! 네, 렛츠고 해. 렛츠고! 거울라, 거울라 거울라, 거울라 거울라, 거울라 거울라, 거울라 거울라, 거울라 아니, 이거 엉받는 거야? 아니, 거울라, 거울라 잠깐만요 아니, 제가 제가 궁금한 거는 틀리고 안 틀린 건 아니라 4명의 거울하고 사이즈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왜 이쪽이 좀 늦게 펴졌어요? 브랜드가 달라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퍼지다가 이렇게 손이 두던데 거울이 좀 뻑뻑했나요? 네, 약간 오래돼서 분명히 좀 낮던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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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사랑 다 얘기된 부분입니까? 네, 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있기도 하고 저기, 행정도 가끔씩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이번 마지막, 이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세 곡으로 합시다, 세 곡으로 네 뭐 뭘로 할까요, 뭐? 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너 뭐야? 아니, 너 뭐야? 아니, 너 뭐야? 아니, 너 뭐야? 저희 쪽이니까요 아니, 아니요, 저희 쪽이니까요 소유 것만 아니고 자, 신청곡 받을게 잘하는 걸로 미쳐, 미쳐 미쳐랑 미쳐랑 아니, 미쳐랑 아니, 미쳐랑 아니, 미쳐랑 아니, 미쳐버리겠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디슈 하디슈 이름이 할까? 이름이 안 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미쳐 하디슈 자, 음악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 이게 원래 소유님 못 나가는데? 원래 카프라모여서 아, 이게 중간에 둘이서 접착도 돼요?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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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명히 봤는데 앞에 이렇게 현하잖아요 초현이가 나갈라잖아 아니 근데 다시 해보자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분명히 이렇게 나가는 거 둘이 하는 게 있어요 막내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이거 하는 걸 좋아해요 네 맞아요 회사랑 다 얘기 되면 모르겠네 네 저희 랩에서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팬들도 알아요 저희가 흥릉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아요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두 곡 하디스랑 미쳐 미치겠네 진짜 1절 대우라는 거예요 1절 오케이 음악 주세요 1절 대우라는 거 realtà 1,2,3,4,4,4,4 말해두시고요 아dı니는omer 이거 하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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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라 하진쇼 하진쇼 빨리 하진쇼 한 번만 보면은 바로 오 이김비야 여기 햄버거 모두 다 잘될 거야 얼굴 좀 피고서 환하게 웃어봐 하하하하 예아 It's four minutes And let's go Let's go 꿈이냐 하지만 즐키냐 사랑 즐키냐 사랑 세상 밝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네? 왜? 행복해서 웃었어요 너 이거 몇 번 했지 이러니? 틀린 건 아닌데 이걸 빨리 했어 틀렸잖아요 두 번 하세요 아니 근데 하면서 지겹던데? 원래 형때비 스마일게요 자꾸 다 먹지 말래요? 오늘 시민주로 다가 한 번 버텨우는 거 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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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잘 몰랐는데 남비 한 번 볼 거예요 음악 주세요 선물로 많이 틀렸어 이따 뭐해 주말은 뭐고 미려하지마 즐기려 살아 세상은 밝아 사랑을 하면서 웃음 안 틀어버린 거 보면 틀어봐 아이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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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사랑을 하면서 웃음 신나게 돌아 널 그리 깜짝해 모두 다 잘될 것 멍파보면 멍뜨리도 탈아 흥머리니 추축천사 이리로 감겨 뱅뱅뱅뱅뱅뱅 미용봄 미용봄 이거 너무했다 너무 빨리 돌아간다 흥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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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흥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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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하자 아아! 아아! 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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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들려요! 우리 이번에 슈퍼스에서 연습했거든요! 잘 안 들리네! 넌 내의 목소리에 춤을 추고 네가 낳을 잃지 못해 조금 네 앞에서 또 이 맛 좀 내가 배뜨러 벌써 내 수화지로 정리가 아닌 것 같아! 오늘 뭐해? 이따 뭐해? 주말은 뭐해? 주말은 뭐해? Let's go! 오늘 뭐해? 이따 뭐해? 소원한 몸에 렛츠다운 비밀들러라 합격해라 할 거다 나 그러면 홍콩 콘서트 준비하느라 쇼핑스 준비하느라 다 했어요 저랑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은? 약속 먹을게요 그러면 약속은 약속이니까 회를 퀵서비스로 진짜로? 네 진짜로 해주세요 제가 계산할 테니까 진짜로?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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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듬으로 모듬? 오케이 모듬 포니렛 랜덕플렛 댄스 성공!